왜 안되지?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모르겠네? 이거 아닌가? 뭐였지? 방송을 너무 오래 셌나봐 기억이 안나네? 아..되나? 왜이렇게 내리지? 왜이렇게 내리지? 왜이렇게 내리지? 짧은 시간 되나? 아.. 내리다 속 터지네? 이거 어떻게 하는거였지? 나 다 까먹었네? 아.. 별이야 다친다 조심해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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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옆으로 크지? 왜이렇게 옆으로 크지? 나 하나도 모르겠어 기억이 안나 깽캠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기억이 안나 심각한데? 어떻게 하는것들아? 크기가 어떻게 바뀌지? 이거 너무 작은데? 너무 작지않나? 아.. 이거 내 맘이 들지않는데?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지수고등 이거 시에다 내꺼 아이디가 어디있지?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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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하나도 안나는데? 일단 킬을 볼까?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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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러 가야겠군 이건 또 뭐야 훈련장 구르기는 뭐지? 구르기는 뭐지? 구르기는 뭐였니? 아 이거구나 동시착취 여기? 여기? 저는 이렇게 안 입는데? 동시착취 동시 여기선은 여기선 나도 다이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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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을 내네 아 어지러워 너무 오랜만에 토스 올리는데? 너무 어딜 없잖아 너무 어딜 없잖아 이걸로 이거를 이렇게 놓고 창을 좀 바꿔야겠지 약간 아 이거 좀 마우스 불편한데? 쟨 누구야? 쟨 누구야? 어디보자 아 기다리는 동안 이런거 할 수 있구나? 좀 변했는데 몇달 사이에? 금방이네 호라이즈는 달기지로 떠납니다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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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하지? 유리 나는 저거.. 염 아무리 남들 메인을 또 네 아니 염 염 좋은 퀵작에 공격할 수 있겠지? 30초 좋았어 이제부턴 진지모드? 나무도 말을 안했어 싸고 싶고 죽겠네 대화하는 거 아니야? 어 어 아 막상 하니가 타고 생각이 나네 위치로 이정해 몇 가지 났어? 어 어 어 어 어 저거 아직 쟤 아직도 제꺼 없네 죽어라 다 죽어라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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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생동감 있는데? 야 아 아 어 어 나 불타고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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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어 내가 이겼다 으헤헤헤헤헤헤헤 살려주세요! 다 죽었어 ㅋㅋㅋㅋㅋㅋ 어! 아 덕에 너무 아프다 이건 마우스 패드가 생명인데 이게? 뭐야? 마우스 패드가 생명이네 와우 아 덕도 셀프라프 좋지 셀프라프 좋지 셀프라프 좋지 죽어라! 두피 아 덕도 마우스 패드가 없어요 너무 불편해 잉 어딨어 어딨어 어? 나 오른쪽 몇달만에 셀프라프인데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네? 아닌가? 수영 힝힝힝힝 내가 죽게 아이씨 나 지금 너는 봐. 차가워. 들어왔다. 안데이이이이이이이 히힛 히힛 뭐.. 밑에 왜 이렇게 내려야해 저리가 우리 탱 왜 저렇게 안전하게 와 이겼당 이게 경쟁이였어야되는데 아우 눈 아파 빠들 왜이렇게 힘들어? 어머 대상에나 별이야 엄마가 엄마가 제일 잘했대요 내 의지를 사랑해 죽어 죽어 숟가락 잘 얹었지롱 너무 잘했잖아? 마우스패드를 찾아야될거 같은데? 마우스패드가 없어서 너무 못하는데? 저장 마우스패드가 없어서 è 진짜 마우스패드가 없으면 안되는데, 이거 게임이? 어? 오리맛다. 잠깐만 마우스패드를 찾으러 갑시다. 잠깐만 마우스패드가 없어서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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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서 이따 어디 봅시다 소리 잘 나오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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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누구예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 아 게임패드가 없다 뭐해? 살아있어?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 건강해 아 그래 너도 너도 가깝지 않아? 나 거기랑 야 오랜만에 오바우치 할래? 어디갔어? 아 진짜? 뭐하고있어? 아 진짜? 뭐하고있어 아 그 재밌죠? 아 진짜? 어린애들도 나와? 아 진짜? 아 대박이네 너 컴퓨터 언제와? 야 포레스트 2 나온다는데 그때 게임하자 이번엔 아들편이래 그때 아들 우리가 구해주네 아들 있잖아 티미 티미 티미가 이제 숲으로 와요 다 커져 어 어 몰라 나 찾으러 왔나? 그니까 우리 하던거 아까워서 좀 놀아야지 빨리 컴퓨터 왔으면 좋겠다 요즘에 난 이런으로 맞봐가지고 연락도 못했네 나 그시 오늘 유튜브 시범삼아 켜봤어 세달만에 아니? 어 그냥 게임이나 하고 살자 어 빨리 재밌는데? 나 지금 첫판 했는데? 어 내가 최고 플레이의 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다시 뭉쳐야지 어 근데 집인데 할 수 있어? 너 욕하잖아 알았죠 일단 TV 봐 내가 다시 또 연락할게 아 섭외를 못했다 얘 어디갔어? 이번에 뭐 해볼까? 그냥 같이 놀아준다더니 패드가 없으니까 좀 불편한데? 근데 게임패드 내가 어디다 놨지? 버렸나? 새로 사야겠구만 상자다 이거 뭐야? 귀엽잖아 경쟁하면 점수 떨어지겠지? 점수가 근데 어딨어? 내 점수 어디서 보지? 내 점수 어떻게 보지? 나 뭐지? 나 브런지인가? 아까는 골드 같았는데? 어디서 보지? 지금 경쟁자 몇이냐? 바다에서 놀아야지 바다에서 놀아야지 바다 수준이 나한테 딱 맞아 바래에서 놀아야지 바람이 한 명 미녀라를 치 saga 사려 아누비스 신전에 진입한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내하십시오. 심심해. 메르시아나 방법 다 까먹었어. 헷다 욕먹겠지 메르시아나? 할게 이거밖에 없어. 흐흐흐흫 그래 빠다는 연습이니까 괜찮을거야. 요저씨 하고싶은데? 시가 기억이 안나가지구. 과학의 진실을 밝혀줄거야. 안녕하세요. 이것에서 많은 번호로 옵니다. 안녕하세요. 왜아 brasile는 소리지론. 하하.. 휴gr 어... 왜이뻐aware 너무 재밌거든 안녕 좋은게 뭐가 있을까? 요즘에는 되게 많구나 5 4 3 2 1 공격을 시작하라 공격을 시작하라 공격을 시작하라 공격을 시작하라 여기다 밸드벨 1 1 1 2 보험 1 2 2 2 2 2 4 평소에 기능을 시작하자 망했어 안 보여 아 미안 아 망해 어떻게 하는지 지금 두판밖에 안된다고 아 기타 Christians 안해서 영업이 장난잖 하잖아 연락이 오고 안녕히 계세요 아 아 아 히힛 공격력을 올려드리지 넌 살아야 돼 중국 기쁘셔야 돼 중국 어 안보여 안보여 안돼 안보여 에이 지위에 모이 눈조차 치러와는 산책을 저도 불군덕으로 가야 에이 아 아 이상해 안가냐 ㄷㄷ 왈도우는 치료해드릴게요 왈도우는 치료해드릴게요 살려주세요!! 아... 망해 망해! 왈도우는 중 왈도우는 중 왈도우는 중 왈도우는 중 4명 죽었어 왈도우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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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못 들었어! 잘못... 으아후! 나 너무 직전으로 간다. 아 키 세팅되는 게 그대로인가? 아닌데? 아... 아이 망했다. 아이 망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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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아... 마싱! 아... 가사 어 예! 이겼잖아 얘 말도 안돼 아 재밌다 역시 빠지지 흐흫 아이돌 아름다워 어? 난장판? 난장판이 뭐였지? 슬슬 졸린데? 요리 왜요? 요리 올 거예요? 요리 올 거에요? 끝에 먹을게 내 말 듣던가? 꺼지던가? 끝에 먹을게 끝에 먹을게 어? 뭐야? 들어오자마자 끝났어 챗 뭐야? 포트롬 잠시만요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 캠이 너무 위에 있나? 캠이 너무 위에 있나? 캠이 너무 와 너낙 쟤 탈라 이럴러가 최고야 이럴러가 최고야 이럴러가 최고야 이럴러가 최고야 이럴러가 최고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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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아 밥 씻기 진짜 맛있어 서해주세요 ㄷㄷ 히히다 잘한다 아 다 뒤 히히 히히히 히히히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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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es 피 1 아 피 1인데 진짜 개혈하다 와우 아퍼 와우 아퍼요 아 진짜 내꺼는 허졌대 아 빨리 태국겠네요 swoosh 뷔 뷔 뷔 뷔 진정! 증폭! 이마트 게임하자! 안돼! ㄷㄷ 글쎄 어색 잡아 걔라도 잡아 같아서 잡아 달려주세요 야이씨 왜 저걸 못잡아 ㄷㄷ 이거 봐야겠다 살려주세요 아이씨 잘한다 아 힐러만 다 죽였어 와 되게 잘하네 아이씨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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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모이라가 잘했나봐 재밌당 역시 일하기 싫을때는 게임이지 왕의 길에 진입합니다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아 쟤가 진짜 재밌게 쑤는데 와 대박 뭐야 나 지금까지 방송 안키고 했어? 와 대박이네 한 시간동안 방송을 안키고 게임한거야? 와 방송 너무 오랜만에 했나봐 와 나 지금까지 방송 키줄? 와 지금 한 시간동안 혼자 떠들었어 와 대박 눈물난다 나 혼자 허공이 대고 얘기하고 있었어 5 4 3 2 1 공격이 시작되냐 에이 거점을 수비하십시오 저기 있다 너무 훈련하는데 안 잡고 있어 이게 널 회복시켜 그래도 공격이 시작되네 그래도 공격이 시작되네 그치 안전하게 공격이 시작되네 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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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다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아저씨 히힛 어.. 못 가요 못 가요 치르고 자시고 가야돼 어? 여긴 죽는구나 바보 아.. 애매 찰칵 멈춤 띵 흡 흡 흡 앟 흡 흡 1-2-2-2-2-1 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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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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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l back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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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오가 떨어졌어 헉! 우리 지금 여기서 밀어야지 여기서 밀어야돼서 안 돼! 안 돼! 이루어지리라 안 돼! 정글을 꺾어 놓고 안 돼! 동시에 차치 전 차치 헤헤 내 의지다 어? 되게 의욕이 없었네 토토토 안되면 안되면 왠지 저렇게 해냈으면 햄 대단한 시간 60초 아 해복됐어 퐈 안 돼! 해두시오!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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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맥쪽 거리네? 자! 나 불 붙었어! 가벼워! 아... 뭐 하던데 왜 이렇게 힘들지? 우와! 공시 처치! 내 의지에 불복하라! 짠 짠 짠? 짠 짠? 왜 누가 절지? 탱원자 하면 다 잘했지 뭐 집사도 안 돼? 짠 짠! 짠 짠! 짠 짠! 한 번만 해봐! 진짜 막판 해야겠다 졸리다! 이 녀석 운다덩이 오지도 않고 막판해야지 진짜로 아 그냥 끌까? 욕하 욕하면 된다 더 방송이 안나갔구나 나 원참 시작을 안노르고 방송을 하자니 순두부 흠.. 하아.. 아구 벼라.. 이 벼라야 아마 무거워야.. 엄마가.. 쇼시아 어디에 있지? 꽃장프가 시작됩니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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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으으으으PL developers 남 préparalar ㄷㄷ 아, 너무 아파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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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펴드리지요 죄송합니다 애들샷이요 수잔 수잔 우연이야 우연 아 너무 웃겨 아 그저씨가 아 진짜 웃긴 해 아 아 그렇지 마이 이쁜 이쁜 ㄷㄷ 아! 아 이번엔 좀 아팠다 네, 돌았다 좀 떨어뜨려 단계 아니야? 너무 무서워, 나 못가, 나 못가 출격 준비 게임 시작 어, 이 세가 필요한가요? 갱신을 여신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여기도 행동 정리할 때 스틱을 어휴, 안 registrar 은이 정리하는 스틱 이만 에어백 이리 와서 나와 싸우자 터치해 따옹 와우 와 다 죽었어 에라이이이이 안 죽지롱 안 죽지롱 상자 안되엥 아우 잘한다 다들 갑자기 어떻게 돼? 다준건가? 우리꺼야! 우리꺼야! 아빠! 우리꺼야! 어디갔지? 너무 웃겨 치유의 물결 떨어진다 너무 들어왔다 너무 들어왔다 너무 들어왔다 너무 들어왔다 너무 들어왔다 흐흑 잠시 대단히 멤버들 웃음 수고하셨는데 으흐흐 아 재밌는데 고고고고고고 저장해줘야겠다. 저장 안되는데? 폴더가 없나? 저장 폴더 안해놨나? 네. 아이고, 죽은 일 같다. 아, 이거 어떻게 한거지? 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진짜 많이 했는데. 긴 말 어떻게 해? 어, 긴 말 어떻게 해? 긴 말이 안되는데? 귓속말이 안되는데? 어, 귓속말 할 줄 모르는데, 나? 어? 긴... 긴 말 어깨예요? 긴 말 할 줄 아시는 분? 이거 W였나? 아! 아! 흐흫 흫 흐흐 흐흐 trzy 킴 위치가 너무 높아 광대밖에 안 보이잖아? 아무도 안 봐서 괜찮나? 오랜만에 갠디를 잡는 거를 찍었으니까 나중에 편집을 해야지 아 무거워 트위치를 켠 걸 그랬나? 트위치를 켠 걸 그랬나? 트위치를 켠 걸 그랬나? 오아시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곧 전투가 시작됩니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아 고기 갈등 아 아..아..아..아.. 5,4,3,2,1 이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아, 아 끊겨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 잘 들려요 방금 에러났었는데 건배 반가워요 천면에 사망하셨을텐데 오! 살려주세요 오! 살려주세요 아, 살았다 죽였어요 다행이다 우와 죽는 줄 알았다 살려서 다행이다 어, 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런. 잠깐만요. 두드릴게요. 어? 맞네? 오케이 좋아 좋아. 이 쪽으로 다 들어오나요? 아 죽었다. 아 죄송해요. 아 마이클이 죽었네. 딸티였네. 아 1댓만 아니었어. 할만했는데. 갑자기 몰려오네. 다 저기 있었던 거 아니었나? 오 멋있어. 인스턴 커트? 오 멋있어. 아이고 우리 뛰 한 명 좋아. 왜 이러러? 아 아니네. 아 einfach. 아 πα communities gå. 아이끼. 아 różne. 응. 어떡해. 야 뭐라 그래? 흠. 너무 잔인하게 디바가 죽였는데. ㅋㅋㅋㅋㅋ 오케이 다들 모였다 나중에 해주세요 이렇게ta 여기 계단에 걸칠 줄 알았는데 흥떼이 나란히 ㅋㅋㅋㅋㅋㅋ 아구.. 장면이 전사했다.. 거기 계세요? 아.. 디씨.. 여기다 있네.. 아.. 디씨.. 오오.. 안 돼.. 왜 트릭.. 아하.. 잡았다! 이맛을 빠져야지.. 아.. 녹아버렸다.. 아.. 저.. 그..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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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맥크리랑 나랑.. 적인가? 저 폭탄 던지는게.. 방해받지 않고 일하고 싶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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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여자애처럼 생긴거지.. 아.. 아.. 안 돼! 안 돼! 망했어! 아.. 오지마자 죽었어.. 아.. 연... 흠.. wrl.. 어? 아이가 들리나요? 아 다행이네요. 아 그런데 저 혹시 잡음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에이 가봅시다. 이번판은 더 잘될꺼야. 그런데 어쩌다가 오버워치 복귀하셨나요? 아 니쿠의 아는 팅생이 오버워치 하고 있길래 갑자기 땡겨가지고 바로 깔았어요. 그런데 나랑 안 놀아줘. 쪼렙이어가지고. 내가 너무 쪼렙이라. 에? 그 정도면 쪼렙은 아니지 않아요? 아 티어. 아 진짜 저 고릴라 자식. 껴줌 나쁘면 어떡하고 참. 아 경쟁선 돌리고 있대요? 아 너넙은 아니지. 그렇구나. 오! 오리사크렛 나이스. 오리사크렛 나이스. 아예 안퍼. 잘하나? 아! 잔다. 담보는 아니네. 어허우 이건 좋겠다. 공격력을 올려주셔서. 우린 호흡이 잘 맞는군요. 의사가 필요한가요? 반가워요. 안녕하시죠? 어허우 잠깐만요. 레저를 해버렸다. 히히히히. 흐흫흫흐흫. 흐흫흫흐흫. 흐흫흫흫흫흫흫흫. 안 돼! 어 이거 안 되나? 어 이거 이길 수 있다. 어 나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빨리 좀만 앞으로. 좀만 좀만. 좀만. 나 구멍이 떨어졌어요. 흐흫흫흫. 아 죽었다. 아 이거 자버리면 안 되는데? 안 돼. 아 까비. 아깝다. 흐흫흫흫. 사라죽여서. 아 까비까비. 흐흫흫흫. 어 그래서 이겼어요? 네 당연하죠. 흐흫흫흫. 사라죽이고 왔지. 전투는 계속됩니다. 한 goats either. 자고清楚. 게 같이 ação운. 뭐kста. 여기 안되네. 의자뒤에 안 되네. 베이컨. 비영지紋게 아니네. 엉.. 아무리 죽었어. 아 우정 뒤에 숨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돼 아 아 아프다 아 복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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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복수다 흠 아 복수다 복수다 흠 아 아 이 소리도 나가자 어.. 승리를 채널 승리를 채널 어.. 여기 다 벽에 벽에 아.. 아 고릴라 진짜 ㅋㅋ 어.. 어.. 아 어디 갔다 오셨구나 아 오버워치 음성서버 이상해 여기도 이루네요? 예전에도 이뤘던거 진짜 오버워치를 안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지스코드가 훨씬 쓸만한 것 같아요 아까 아는 동생 듣고 초대했더니 게임 듣고 하고 있다고 바로 나가버리던데 아... 괴롭다 형님이 저를 걷어줄래 어 사실 제가 걷은 건 아니고 이 계정 주인이 별을 여자라길래 당장 친체노라고 해서 아 그랬어요? 이게... 착한텔 하네요 이거 개정 주인 착한텔 안 맞나? 우리 툰 많이 죽어놨네. 어 이거 아프네? 어 리포는 좀 아닌데? 혼자 남으셨다. 아 녹아버렸다. 돼지통 구이. 오 잘 살아네. 현대의학은 참 놀라워요. 바로 복수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뜨거워. 아 잠들었다. 어 이거는 조금 아픈데. 리포 카트. 다구리 다 커오지. 저거쪽. 아 한 번에 잘랐어야 했는데 저 원숭이. 와. 와. 야. 주먹 한 방 한 방에 쥔쥔야. 아. 아. 캬 치우의 대피 우 acuerdo. letztiverz 그 우유의 대피. 이건 fuer две 모 demonstrated. 이거 다 운가에 쥔쥔야 할 수 있어. 쥔쥔쥔 조금 상でき fırさん 매 wichtige. 어 저기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리퍼란? 어 리퍼 떨어졌어 어 두공 구경하고 왔다 어 여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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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흫 으흥 으흥 으흑 ㄷㄷ 노랑은 생긴 기록 정통 nurse 정통장 아 으아와 재밌린다 정통장 딱 2번 잡았어요 정통장 아 아깝다 정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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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요? 나이스! 이겼다! 어 장난 없네. 정크리님 짱이다. 그러게요. 어떻게 저걸 버티지? 와.. 아이디 값 하시네. 모이라 뒤에서. 근데 모이라기 힐을 엄청 잘해줬나봐요. 뒤쪽에서. 응. 나 좋아. 아 근데 DB 코드 하실래요 하고 나서 다시 에러 걸려서 뭐라고 하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아 네네. 혹시 뭐라고 하셨었나요? 기억 안 나요. 아 그렇군요. 내가 뭐라 했었나? 아. 너무 몇 분 전 일이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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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그 디스코드 에러 걸리시면 아 디스코드 에러를 오버워치 자꾸 에러 걸리니까 괜찮으시면 디스코드 쓰실래요? 아 그래요? 디스코드 켜놓고 있는 거 지금? 아. 저 아이디가 L.I.P.O. 잠깐만요. 나 이거 틴트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알려줄래요? 아 그 혹시 왼쪽 잠깐만요. 아아. 왼쪽 아래에 뭐라고 보이는 거 있나요? 자기 이름 밑에 숫자 잡하고 디스코드 어? 어떤 거요? 이런 형태요. 자기 프로필 사진 바로 옆에 왼쪽 아래 내 프로필은 어디서 보지? 내 프로필은 어디서 보지? 어 그 디스코드 창에 왼쪽 왼쪽 아래에 뭐가 있어요. 디스코드 창이? 어떤 게 홈이지? 잠시만요. 아 안되네. 아니 혹시 초대하면은 올 수 있을까요? 아 네네. 가능해요. 잠시만요. 초대 링크 있으세요? 링크 있었었는데 초대 링크? 어? 링크 다 없어졌나? 혹시 디스코드 이름이 그럼 뭔가요? 이름이요? 별의 여자. 아 닉네임이 별의 여자요? 네. 혹시 그 화면에서 별의 여자라고 왼쪽 아래에 써져 있는 거죠? 아 네. 그 밑에 숫자 뭐라고 써져 있나요? 숫자가 안보여요. 숫자가 안보여요. 숫자가 안보여요? 네. 그거 찾으려고 했는데 그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어라라라? 혹시 디스코드 프로그램 까신거 맞죠? 맞아요 맞아요. 왜그러세요? 방금까지 다른 애들이랑 채팅했는데 거기서 아 그거래요? 왜그러세요. 잠깐만요. 내꺼 왜이래? 잠깐만요. 혹시 이거 되나? 어? 복사되네? 아 이거 복붙 안되죠? 아이씨. 여기서 복붙이 안되지 참. 어? 내 아이디는 또 왜 안나오지? 프로핀. 왜 숫자 안보이지? 내 아이디도 안보이지? 왜이러지? 나갔다 드려야돼. 어떻게 해야되냐? 아 여기있다. 친구. 친구 추가하면 어떻게 해야될지? 아 여기있다. 친구 추가하기 찾았다. 어.. 이거 이대로 쓰면 되나? LIPO 이거 대문자 찾아야돼요? 어? 안들리시나?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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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나? 어? 들어오셨다고? 어? 그러네? 어? 근데 왜 소리 안들리지? 아아. 여보세요? 아아. 소리 안나는데요? padres. 친구들 요청. 보냐대. 안달리는데? 나갔다 들어올까? 나갔다 들어야지. 잠깐만요. 내 지코는 가끔씩 이래. 목통이 된다고. 디스코드. 어? 어? 아니네 디스코드 영어로 쳐야 되네. 어? 왜 저리로 들리지? 잠깐만요. 어? 왜 스피커로 들리지?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아 여깄다. USB USB 어? 들린다 들린다. 여보세요? 어? 어떻게 됐어요? 어? 들려요 들려요. 와 드디어 성공. 아 힘들었다. 저 화장실 한번만 갔다올게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취소할게요. 넹. 여보세요? 어어? 윌리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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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와 바로 게임 돌릴게요. 네. 몇시지? 지금 12시 7분이요. 헐 아까 엄청 졸렸는데 조금만 더 놀다 자야지. 일하기 싫어서 농땡이불이다. 성인이세요? 아 네. 성인이세요. 그렇군요. 학생이세요? 어 성인이긴 한데 학생이죠. 대학생. 저도 이번에 늦게 대학 들어갔는데 사이버대지만 공부하기 진짜 싫지 않나요? 왜? 근데 우리나라는 학벌을 너무 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 그런가요? 고졸이어가지고 제약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 자꾸 학위를 따라고 해갖고 강제로 아 힘드시겠다. 일하면서 공부라니. 응. 그러게요. 큰일났네. 개강했는데 아직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 아 그러네. 개강이 밀리지가 않았구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개강 늦게 하죠? 저희 학교가 2주 정도 개강 늦었다가 다른 2주간 사이버 강의 하기로 했어요. 다들 그렇게 하는거 같더라구요? 응. 네네. 우린 그냥 사이버대라 그런거 없이 그냥 바로 개강해버리던데. 어우 그건 좀 힘드시겠다.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혹시 그러면 어떤거 공부하세요? 저요? 저 상담 심리학. 어 발음도 어려워. 아이씨. 혀 꼬였어 방금. 우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뭔가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갖고. 배워보려구요. 되게 현실 메르시같은 사람이 뭔데. 네? 약간 현실 메르시? 아. 나 그런거 좋아해요. 힐러. 아. 그렇군요. 원래 게임할때도 옛날에도 힐러만 했었는데. 근데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어떤 분이 자기를 힐러라고 하는거에요. 치유하니까. 상담으로. 네. 일단 그거. 들으면서. 멋있네. 게임같잖아. 하하하. 잊혀지지가 않아. 속으로 생각했지만. 게임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킬러 역할을 하는거죠. 헤헷. 전 놈 그럼. 게임에선 토르비온인거 같네요. 공걸이. 왜. 왜요. 공대에요? 네. 공대라. 과학의 진실을 밝혀줄거야. 플레이어가 부족하다는. 누가 나갔나봐요. 심지어 여기 한국서버도 아니고. 아. 이 게임 나가야겠다. 이거 한국서버 아니에요. 근데. 오브오치 사람 없어서. 가끔 이렇게 해외서버 걸리는데. 아 진짜? 게임할때 안걸려요. 그렇구나. 총알이 한 0.1초 뒤에다가. 아. 어떻게 알아요? 해외서버인지. 그. 일단 닉네임이 다 저렇게 떠있고. 아.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성능을 표시하는걸 아예 알아? 그런게 있거든요. 네. 그거 보면. 응답하는데 걸린 시간이 보통. 0.01초? 그중건데. 해외서버는 0.1초. 막 0.08초. 그렇게 오래걸려요. 아. 그렇구나. 좋은거 알았다. 좋은거. 생각해보니까. 계정주인이랑 되게. 어. 어떤 의미율은 잘 맞는데. 이거 계정주인. 간호학과인데. 아. 대박. 이따가. 놀수도. 아. 근데. 곧 가신다고 했구나. 1시쯤엔 잘라구요. 원래 12시에 잘라 그랬는데. 이왕 논거. 와. 감사합니다. 네. 게임패드로 사야돼. 그럼 보통 어떤 게임 하세요? 저요? 저. 그냥 이것저것 다 해요. 그냥 수팅 게임 위주로. 아. 어? 배틀그라운드 하세요? 어. 그거는. 두려워서 못하고 있어요. 흐흫. 아. 에임이 그지야. 그거 하면 쌍용 먹잖아요. 아. 그래서 보통. 아는 사람들끼리만. 아. 그렇구나. 아. 유튜브 보면은 막.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애들이 하길래. 아. 죄송합니다. 다시. 안녕히? 이게 좀 무서워가지고. 아ris. November 내일 저렇게 된. 아. 흐흐. 아. 아. attention. ucharista. 물. 내가. 네. 오케이. examine. 되게 무서우신 분이고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거죠 소심해서 겁쟁이야 겁쟁이 진짜요? 그럼요 아 그럴 수 있죠 메르시다 메르시 저 정도 랩이면 겁나 잘하겠지? 사실 레벨이랑 비례하진 않죠 아 그쵸 그쵸 하긴 골드를 달고 있어도 그냥 게임을 많이 한거지 저 본 계정이 그 정도 레벨이었는데 아 그때 한번 개판 싸운 뒤로 채팅 정지 먹어버렸어요 어 왠지 총 들고 있는게 잘할 것 같아 메르시 우리 메르시 그거 아니야 어 찔려 나 아까 총칠했는데 아 그래서 힐이 응 그래서 아까 전멸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네 있잖아 우린 경쟁하는거 아니잖아요 맞아 맞아 적당히 즐길 줄도 알아야지 사람이 딱총 잘쓰는 메르시가 힐 잘하는 메르시 보다 어 둘 다 잘해야지 둘 다 잘해야지 힐 하면서 딱총 잘쓰는데 너의 집을 느껴봐라 한번만 더 Ой 다시 점심 음반 딱 네졸해버렸다 ㅎㅎㅎㅎ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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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까비 저쪽도 내르시네? 오지마! 흘려드릴게요 랭킹당했다가 랭킹당해도 상당히 없는데 별로 하는게 없어가지고 뭐야 뭐야 남의 팀이잖아 오! 겐지 피 1 의사가 필요한가요? 죽였어요 잘했어요 멋있어 히 감사합니다 어? 우리 메르시가 나한테 자꾸 공복을 좀 부담스러워 저런 사악한 메르시가 둔이라고 숨어있어야지 부담스러워 나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데 이게 널 치와있는 어? 안 돼! 컷! 컷! 다 죽여! 다 죽여! 힐 한번만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아 망했어 아 망했어 거기서 뭐해요? 거기서 뭐해요? 아아 저기 저기 있는데 저기 숨어있는데 해킹하는데 아 숨부랑 힐 뱀 힐 비바 오른쪽으로 돌아오네요 안 맞았지롱 어.. 죽여 죽여 죽여! 아 이게 안 돼 인자 알려주세요! 아 안돼 어후 안돼 안돼! 죄송해요 제가 죽어버렸어요 안돼! 다 죽는다 이러면 응 근데 그러게요 생각보다 잘하네 뭐이라도 잘하고 있어요 난 그냥 킬을 막 누를 뿐 아 이건 아닌데 어 감사합니다 킬이 두 배가 뗐어 조심해요 거기 단트기점 아 그러네 안 돼 안 돼 죽지마 안 돼 너 나만 죽어 아니 기승에 나 숨어있는데 어떻게 죽이는 거야 아 얇게 죽겠네 진짜 아 죽었네 세명이나 숨어있어요 옆에 조심해요 네네 어 멱크리같이 어 멱크리 잘한다 나이스 힐깝하네 멱크리 잘한다 역시 잘할 것 같았어 옷 입은 포스부터가 남달라 간호사야 간호사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이런 만드는데 어이킹당이다 더 둬요 바이가이 안있네? 안 돼이!!! 어 살았어 살았어 아이씨가 안있네요 여기 드루트 핏 기프였는데 나이스 잘해 잘해 사실 탱커가 강제된 이상 경쟁 모든 게임이 경쟁같죠 대진은 쉽게 죽지않아 대진은 쉽게 죽지않아 대진은 죽지않아요 어 죽네 죽지않아요 다진곡이 돼버렸다 나라 삼겹살 구워먹을까 자리야 왜 있었네 사실 아까부터 있긴 했어요 볼새가 없어 추천 추천 추천해야지 우리 별이 간식 다 먹고 왔어 아 별이가 멍멍이예요 아이디에서 딴 이름 할게 없어 그래서 별의 여자 아니 아니 별의 여자인데 강아지 이름 뭐하지 그러다가 그냥 별이 하자 어쩌다보니 별이 집사가 되어버렸네 응 그래도 양경 키우시는건 부러워요 대학생한테 그럴 여유가 없어 아 시간이 많으면 돼요 공부에다가 쫙 발 띄는거에다가 나중에 대학 졸업하면 키워요 지켜볼 수 있겠죠 아는 동생 왔다 초대 어떻게 하죠 검색 취소하고 그룹장을 드릴게요 초대 어떻게 하는거야 깃속말이 또 어떻게 해 아 얘 안 안 그게 없다 아 깃속말이 아 깃속말이 아 그럼 알아서 참가하는구나 긴 말 하고 있는데 오 성공 뭐지 그거 뭐지 디스코드 들어와 아 더워 왔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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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목소리가 좀 작다 크게 좀 올려봐 아 내가 올리면 되는구나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했지? 어 이거 왜 그거 없지? 아 여깄다 사용자 음료 여보쇼? 어 어 너 손이 크지 이제 괜찮지? 맞지 맞지 이게 몇 달만 했지? 응? 몰라 한... 기억이 안나는데 응 한 네 다섯 달 됐지 내가 한 달을 식인종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게임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니까 네 달 됐지 진짜로? 응 왜? 누나 바빤다 근데 그냥... 일 좀 열심히 해볼까 했는데 응 아니야 그냥... 이렇게 살아 막 살아 그냥 살아 다시 없지 다시 오버차 나오고 누나 응? 없지? 그냥 니 하는 거 보니까 재밌을 거 같아서 한 거야 아 진짜 누나 하는 거 같아 할만해? 어? 빠대 재밌는데? 빠대 하자 재밌어? 어 빠대 재밌어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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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빠대 친구야 아까 만났어 아 빠대 친구야? 어 진짜? 응 방금 만난 친구야 음 아 더워 아 진짜 방금 응? 누나한테 누나한테 공주를 할 뻔했네 어 뭔 소리야 아니 난 지말 어 어 호칭을 깔렸어요 어 정신 차려 어 어 얘 하시는 줄 알았네 응 너 여자친구도 있니? 너 고3이 여자친구도 있어? 어 개부러 응? 부럽다 뭐 하는 거 아니야? 단 당연하십니다 어 너 너무 말이 빨랐어 어 안 들려 안 들려 어 이 시간에 디코 해도 돼 근데? 해도 돼 오 아 눈 안 본 사이에 안 본 사이에 창력이 응? 어 눈 안 본 사이에 귀가 많이 움직었네 아 어 이 차는 안 들리네 이 차는 안 들리네 이 차는 어 그래 그 전에는 네 말 잘 알아드렸던 거 같은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 세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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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타가 이게 장난이 아니네 와 오자마자 디스가 남다르네 음 디스 아니야 누가 죽어도 동안이지 아 아 나 지금 개토레이가 코로 나올 뻔했다 야 으 으 으 너 어디갔냐 아 아 으 으 으 어 왜 나 너 없다고 나와 내가 방송을 켰어 응 근데 시작 버튼을 안 누르고 한 시간 동안 게임 한 거 있지 아 진짜 방송 시작을 안 누르고 혼자 말하고 혼자 웃고 혼자 난리 부르스를 쳤어 아 혼자 외웠어 아 뭘 외웠어 웃겨 죽는 줄 알았네 그 음 이 감을 잃었나봐 흠 흠 요즘엔 뭐가 되건가 유튜브를 많이 하나 트위치를 많이 하나 어 뭘 많이 하죠 트위치 너 요즘 뭐 봐 아 요새 나 유튜버처럼 흠 근데 트위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흠 근데 방송은 인방이야 인방은 트위치나 아프리카 그런 거 보여 아프리카 응 어님은 게임 방송 본 적 있나요? 네? 저 트위치 많이 아 그래요? 트위치로 가야지 엄마 나 날라갔어 어? 방송하실 거예요? 아 원래 했었는데 저 친구도 트위치에서 안 죽을래 아 아 시참하다가 난 힐 없어 힐 없어 어 오오오 오오오 왜 이렇게 잘해요? 오오오오 아 아 이거 힐이 모자랐어 힐이 모자랐어 아 진짜? 응 내가 잘하는데? 아 방금 조절 잡는 건데 아 너 몇 힐 안 막았나? 아이고 아 누나 필리인데 라인 필리인데 아 진짜? 아 그럼 잡으러부터 써야 되는데 아 까미 어 좀 이쁘게 봐 가만 아 네가 죽였구나 사봤어 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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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토타 본디 아 미친놈이 나한테 사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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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야 제자야 나 먹었고 자고 있어 먹게 리베인데 괜찮아? 아 먹었네 먹었네 어 어 굿 아 아 나 한팔 나이스 라인 하물 저기 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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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사람 여보세요들 하물 힐러 없어요 하물 미고 있어요 힐러가 맥필인데 이거 아닌데 이하 이하 으구 죽을 뻔 했다 깜닫니다 antenna 오오 안돼 어디 있어 우리 팀 우리 팀 못 comida 오오오 안대어여 아 괸치야 아웅 아캅다 제자야 도망가지 말고 싸울걸 뭐하냐? 그래서 망치 뺐거든 나 힐 한번 만들어 땡큐 어우 나 3디 그리차치 빨리 빨리 나 나 나 잘한다 나이스 오 잘해 내가 함께합니다 남 다르죠 그새 많이 거마해졌다 예전에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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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 있는데 나이 뒤에 있나봐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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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어요? 아이고 까지 아이고 괜찮아 경쟁이 아니니까 맞아 어? 밀겠는데? 나이스 오 꽃별님은 진짜 대단해 계속 살아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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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나 왔어 버텨 버텨 나 왔어 아 나 뒤에서 힐한게 없었는데 나ny 좋아 안돼 어라? 똑같아 ㅋㅋㅋㅋ 라인 잡았다 깐지 나이스 우다 힐 되게 잘해 우리 위도운 죽acağım 그저 죽어 와 근데 매크리님 되게 잘하신다 예 저 핵이에요 뻥치네 계좌렉 확인 아 계좌렉 계좌렉 진짜 핵인데요 아 그래요? 예 신고 좀 해주세요 아 예 누구꺼냐? 누구꺼데 신고하라그러냐? 저 사천동생꺼 저 뭐야? 저 사천동생꺼데 아 사천동생꺼래? 못됐다 진짜 엔지 죽여버릴게요 야야야야야야 죽였어 어 안돼 매크리님 앞으로 나오시지 나이스 저 방금 그거 뽑았는데 어림동찜 얼굴 잘하노 위에 매크리님 엄청 잘하네 인정 하하하하 개잘해 인정 브론즈 갈수있나요? 어 나랑 이순 갈수있지 않을까? 나 골든던데 근데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나 골든던데 근데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브론즈 갈수있나요? 브론즈 가고싶어요 오오오오오오 어 난 없네 어 난 없네 아 뭐지 나고 내 손 브론즈 너 혼자 나갈 뻔했잖아 하하하하 뭐 탱크는 탱크가 잘하네 별림이 잘하시네요 왜 이랬어 아 뒤에서 더 잘라놓으니까 그냥 제가 편하게 뒤라 예? 제가 버스 타는데요 하하하하 다 내 덕이지 뭐 아 이것도 인정 오케오케이차 아 나 트위치 탈퇴했는데 다시 가입해야겠네 너 누나 아직 팔로우 해놨니? 음 아 누나 팔로우 했지 트위치 다시 복귀해보자 아니 아니 내일 모레부터 내일은 여행 갔다 올 거에요 아 진짜? 네? 이시국에 아 뭐 좀 펜션 갈 거라서 아 그럼 괜찮은데 어차피 강아지랑 나 간 둘이 이시국에 가야 사람이 없어 아 춤을 안 나 음.. 춤을 안 나 나 혼자 가지 누나 차 샀거든 아 진짜? 어 요즘 맨날 놀러 다녀 혼자 부럽다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혼자 가는 거 나도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애인? 너 어떻게 여자친구 만났니? 난 뭐 여러가지 일이 있었으면 남의 연애사가 제일 재밌는데 음 그럼 또 인정 꿀꿀어주세요 네 둘이 어디서 만났어? 학원에서 만났어? 아니 아니 다음에 말해줄게 이번엔 돈 받고 돈 받고 들어야 돼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에 꼭 만나요 우리 셋이 꼭 만나요 응 우리 별이 발톱 많이 자랐네요 귀여워 왜이렇게 귀여운 생물체가 있지? 왜이렇게 귀여운 생물체가 있지? 왜이렇게 귀여운 생물체가 있지? 아 근데 아까부터 우리 별이라고 하니까 되게 묘한게 지금이지 지금 이거 계정주인이 원래 네 그러니까 이 계정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별이라 그래서 자꾸 그 누나한테 막 우리 별이 하는거 같아서 되게 이상해요? 허어우 제 무릎에 지금 별이가 있어가지고 아 개팔자가 상팔자 아 무릎 아프다 별아 아우 다리 좀 피자 아우 아우 다리 아파 아 근데 제형이 고3이에요? 예? 예 형아 너 공부 열심히 하기로 했잖아 공부하지 오올 멋있는데?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음 아 나는 바쁘게 그건 또 인자 아 근데 지금 아이고 거의 못하겠지 어 누나 봐 어차피 계속 이렇게 게임하고 사는거야 일하고 나서도 게임하고 맞아요 학교 가봤자 결국 게임이야 맞아 이게 유일한 취미야 그냥 소리 하나 초과될 뿐 아 맞아맞아맞아 근데 전 그 술도 즐기지를 못했어요 뭐 저도 그래요 빠른 년생이라고 해야 하나? 그 비승부리한 것 때문에 아 우리 때는 빠른 년생이 많은데 요즘엔 없지 않아요? 그런거 안 따지죠? 근데 저 빠른 년생으로 넘어서 그냥 학교를 1년 빨리 다 한거 아 진짜? 네 나이로 고3일 때 대학교 들어갔더니 와 진짜 뭐라든지 그럴 수도 있구나 어 혹시 똑똑한거 아니야? 네? 똑똑해서 저기 입학했어요? 네 사실 걔 똑똑해서 저기 입학했어요 아 개부러 아 아니 걔 똑똑은 아니고 이 공부 잘하는 애들 뭐지? 개못해요 잘했으면 여기로 와 봤지 아 우린 이름에 별 많아 나도 저 생각했는데 우리 팀에서 별 많아 나도 저 생각했는데 우리 팀에서 별 많아 우리 팀에 공격까지 30초 으흐흐 으흐흐 으흐 으흐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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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워치가 폐수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안녕 그대로 두는 게 최선일 거예요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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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번주가 옵지 무료로 풀린 기간이에요 네 어 이번주가 풀려 으흑 아아 아까 써져 있던데 들어올 때 보니까 안 돼에에에에 야 내 잘한다 아구 우왕 나 이 남은망이 사라야 아구 나 어떡해 나 혼자 떨어져 있네 아 잠깐만 아 올라가요 왔어요 왔어요 으흑 으흑 우리 아다가 자가 있던데 아흑 혼자 다 일하는데 아흑 흑 흑 흑 흑 흑 어으 아흑 이런 힘싸움 마음에 들어 으흑 공격력을 높여 죽여 다 죽여 여기나 봐 저거ischen 저기저기좀 깨악 오케이 아 history 아니 아 기절했다 안돼 아무나 잡아 잡아 잡았다 잡았다 힐러 다 여기있는데 지금 어? 저는 지금 거기야 왔다 거기야 왔다 다시 어 꺾리 저기있네 오 감사합니다 아 이제는 많이 괜찮아 뭘 할까? 오 나이스 아우 잘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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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잘다 크으 개멋있다 아 못봤어 나는 오우 재밌어 피지컬인가 오우 오븐 처음에는 재밌네요 빨리 정전을 가고 싶다 아 너무 웃겨 만약에 처음이다 저렇게 하면 진짜 그냥 그거 아니야? 재능 아니야 재능 아우 처음에 절대 저렇게 불가능하죠 아 뭐야 우성분조 뭐해 엄마야 엄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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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사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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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크 걸린거 아니냐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쵸 엉크 어 조심해요 약간 망한거 같아요 지금 아 암뻐 다 죽네 오오오와 우리 아나짱이다 뿅나 잘해 힐지 오 harm 할 수 fixed 그런데거기 다 몰려있는데 뭐 dunno 괜찮아요? 안괜찮은거 같아요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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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오오오 밥 69 아하! 이걸 줬어! 아하 아깝다 오 감사합니다 어 죄송해요 아 되네? 다 잘라먹으면 되죠 이제 좀 나이스 와 이거 너무 압도적으로 다 죽여! 다 죽여! 아 리포 도망갔어 아 둠 비트 아 진짜 잡았다 내가 어 걸렸다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어 이거 뭐해 이 다음에 숨었는데 로드오고 떨어져갖고 어 게이덱이다 하면서 아 떨어졌네 저 때 저 때 너무 게이덱이다 생각해 로드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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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아닌데? 망했다 여기 아니야 잠깐만요 여기 자리가 있나? 아 이런 자리가 없네 아 저기 봉가을이라는 사람이 그거 친구에요 아 친구래 그 계정 주인이에요 어 바로 받는건 채팅으로 인사 한번 쳐줘요 하이 하이 다른 사람 하고 있는거 어떻게 보죠? 그거 F1 F2 F3 아 뭐라는거야 지금 아 이거 구경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꿀샘이에요 보는거 그거 그거는 관전자 아 지금 김집이라는 사람 마피아네 김집이랑 유니콘 마피아 그래갖고 그냥 저렇게 딱 그 친구인척하고 감정표현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팍 치고 튀는거 아 그렇구나 킬로그가 안뜨니가 누가 죽였는지 모르고 아 마피아 3명인가 봐 30초 30초가 남으면 이제 네 마피아가 보여요 아 아 마피아 잡혔어 안녕하세요 이거는 지금 포기해서 그냥 안 때리는거구요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에 혹시 오시면 이거 같이 하실래요? 이거 그래요 다음에 해봐요 곧 전투가 시작됐냐 저거 자 에요 rito 켜 떡 9 명 야 어? 본인의 기준으로? 사실 반응이 너무 궁금해 죽은 사람은 계속 죽어있는거에요? 네 죽은 사람은 라운드 끝날 때까지 계속 죽어있는데 아 근데 마피아는 부활이 가능해요 그래서 게임 끝날 때까지 먼저 죽으면 가만히 있다가 기다리는데 이제 자꾸 맨 처음 정도는 게 반복되면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그래서 아 경찰이랑 이렇게 있구나 네 경찰은 이제 마피아가 은신해 있을 때만 잡을 수 있어요 아 그 뭐지 근처에 볼 수 있어요 차가 개 식은 시민이래 잔인하다 마피아가 죽으면 뭐더라? 아 맞다 생각하는 중인 마피아였나? 아 알겠다 잠시 생각하는 중인 마피아였나? 아 알겠다 잠시 생각하는 중인 마피아였나? 뭔가를 죽었네 그 다음에 이제 킬 마피아가 이기면 마피아한테 5점씩 죽고 시민이 이기면 시민한테 5점씩 자 잘한다 아 그래서 점수 가장 많은사람은 승인이야 어 근데 혹시 그러면 신뢰가 안된다면 불편님은 연세가 어떻게 돼 저는 나이가 꽤 많은 편이죠 오버워치에서 아 그렇군요 아주아주 많은 편이지 비밀이야 내가 오케오케 아니 뭔가 차도 있으시다길래 아 나이가 있을만큼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아 부럽다 자주 드시고 몇 년을 고민하다가 한 10년 고민한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20대 때부터 탈까말까 탈까말까 때를 놓쳐가지고 아 저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뭐지 마피아는 막 죽여도 되는데 심 있는 옆에 있는 사람 때리면 안돼 아 그걸 막 친다고 해서 막 치라고 아 아 이건 랜덤이에요? 걸리는 건 랜덤이죠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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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고 계세요. 반갑군요. 죽는 소리 엄청나네. 되게 잔인. 치면 이렇게 꼬나기네. 이게 한방에 죽도록 돼있어서. 음성 선택을 애들이 되게 잘하네. 막 손브라 실력을 보여. 메르시. 메르시가 앞에서 누가 다 자기 죽이면 정말 야만적이군요. 그러는. 아. 그리고 지금. 뭐지. 없어져있긴 한데. 그 자리아가 열려있는 방이. 네. 그런거 가면. 죽이고 나서. 게임일 뿐인데. 왜 그리 화내십니까. 그 음성세상이. 그거 막 치고 있고. 되게 파티방 하면 재밌는거 많아요. 한 번. 빠뜰 질리시면 한 번씩 해봐요. 어. 거나저나. 한 분 뒤면 가시겠네. 어. 이제 가야겠어요. 너무 조심해. 안녕히 좀 오세요. 네. 다음에 또 놀아요. 어. 네네. 시 pak couleur. 전기ici. 아이고. 엄마 졸린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야겠습니다. 누구야. 요즘에 이쁜거 있나? 다같네. 그대로네. 어쩜 일이 그대로야? 몇 달이나 지났는데? 너무하잖아. 다음에 또 올게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